안녕하세요. 다니엘욱입니다. 오늘은 저번주에 이어 화장실 모래입니다. 오늘 소개할 모래는 냥님 처음 키웠을 때부터 종종 사용하던 애경 휘슬 리얼블랙입니다. 애경 휘슬을 구매하게 된 계기는 그 당시 냥님은 모셔왔는데 모래를 급하게 구해야 하는데 로켓 배송이 되던 게 이것뿐이라서 샀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서 계속 사용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역시 쿠팡 로켓 배송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애경 휘슬 리얼블랙 같은 경우에는 말통, 플라스틱 약수통, 물통처럼 생긴 통 안에 들어있는데요. 역시 봉지 안에 들어있는 제품보다는 안전하게 보관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봉지에 들어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찢어지거나 터지거나 아니면 집에 있는 냥님이 뜯거나 하는 위협이 있지만 말통 안에 들어있어서 집안 어디에 놔둬도 약간 안전한 느낌이 있어서 마음은 편하지만 대신 위로는 적재가 불가능해서 조금 그거는 단점인 것 같아요. 자, 서론이 길었으니 이제 모래를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에버크림과 똑같은 조건에서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래에 띄어갑니다. 에버크림보다는 먼지가 덜 나고요. 다이슨 미세먼지 측정기로는 102가 최고 측정인 것 같군요. 에버크림에 비해 매우 작은 수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응고력 테스트 해봐야겠죠? 물은 동일하게 15ml를 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롤리폴리처럼 모래도 덮어주고 1분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롤리도 모래 덮는 걸 거들어주는군요. 짜라잔, 짜라잔, 짠짠. 이제 봐볼까요? 응고력이 좋다고 했으니 흔들어도 보고 후라이팬 기름 두릇이 둘러도 보고 떨어뜨려도 보고 했지만 부서지지 않는군요. 응고력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모래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보도록 하죠. 보이는 검은 알맹이가 숫알맹이라고 합니다. 이 숫알맹이들이 암모니아 냄새는 물론 산성 악취까지 케어해준다고 합니다. 영상을 찍고 10일 정도 사용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사막화는 다른 모래들과 똑같습니다. 이거는 화장실 생김새의 영향을 받으니 더 이상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응고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부서지는 것도 없고 응고가 잘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4일 정도 모래를 사용하고 버리는데 화장실에 고양이 화장실 특유의 그런 냄새가 많이 안 나는 것 같았어요. 그 점이 정말 좋았고요. 그리고 롤리폴리 또한 에버크린에 비해 사용 빈도가 높았고요. 롤리폴리는 화장실에 먼지가 많이 날리면 사용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런 게 영향을 많이 미친 것 같아요. 혹시나 궁금해하실까봐 화장실 구성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화장실 4개를 사용하고 있고요. 애경 휘슬블랙 2개, 그리고 에버크린 하나, 그리고 카르마 응고용 모래라고 해서 킹오브 샌드라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데 킹오브 샌드는 솔직히 안 사셨으면 좋겠어요. 엄청 전 이게 응고가 잘 안 돼서 부서지는 게 너무 많아서 약간 오염이 잘 되는 것 같아서 별로였던 것 같아요. 오늘은 애경 휘슬모래를 리뷰해봤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니엘 룩이었습니다.